그리고 회장 되자마자 이혼부터 했대. 뭐? 벌써부터 선 본다는 얘기도 있고. 예? 우리 아영이 불쌍해서 우었죠. 그러게. 한솔 오빠 아직도 만나고 싶지? 응. 엄마가 허락해 줄게. 만나봐. 그래도 돼? 응. 엄마 고마워. 근데 아빠가 또 반대하면 어떡하지? 아빠 눈치 보지 말고 너 소신껏 해. 엄마는 찬성했고 아빠가 반대하면 이번에는 엄마가 확실하게 커버해 줄게. 고마워, 엄마. 고마워. 자. 이. 됐다. 이. 퇴근하자. 이게 누구야? 저 놀러 왔어요 어머니. 이? 아영아. 엄마한테 허락받고 왔어. 이제 나 피하지 마 오빠. 아이고. 아 피하긴. 이제 안 피할게요. 안 그래도 우리 아영이 보고 싶었는데. 잘 왔다. 이. 어머니. 그려 우리 도토리 그동안 잘 지냉겨. 네. 어휴.. 우와. 하하하하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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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